자, 헤드랜턴 그 다음에 USB 아, 저기 마이크로칩 이거 두 타이 한번 일단 뒤로 한번 밀어놓고요 최대한 힘은 좋네요 이거 잘 맞으면 지금 이 다음 타에 바로 터질 거예요 잘 들어갔어요 요건 끝났습니다 두 타에 이렇게 2,000원 그 다음에 요건 아크릴이 얇기 때문에 잘만 맞으면 한방에 더 나갈 수 있거든요 아, 조금 걸렸다 이렇게 아크릴 앞에 물건이 있을 때는 물건 맞추면 아크릴이 100% 틀어지기 때문에 아, 잘못 맞았네 사양이 가운데 맞췄기 때문에 물건 틀어지지 않고 지금 잘 갔어요 뒷까지 2회 남았고요 잘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요건 오, 간단하게 1회 남았는데 파워뱅크 요건 오, 잘 들어갔는데 AND방에 갑니까 아, 네 아, 예 아, 네 파워뱅크까지 5,000원에 3개 5,000원에 좋습니다. 여기까지요